파두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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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라 파두설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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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랫던 기억이 남고 싶은 참가 분호 23번 정혜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춤을 추고 있는 한국무용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모델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을 모든 분들에게서 이극하는 것이라고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도전해 두고자 합니다 보다 품이 있고 우아하게 이극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의 이극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